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추가열림의 노래 강이라는 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누구나 건너야 할 강이 있죠 깊고도 깊은 강입니다 때론 험하고 때론 무서운 그러한 강인데 그렇지만 건너고 나면 어떠한 결과가 펼쳐질까 우리 노래를 들으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나의 뵙에 강의는 나의 뵙에 강의가 펼쳐질까 고도 깊은 땅 때론 어마어로 때론 위험해 포기하고 싶어도 두 번 먹으른 좋은 맘 덕기에 기름진 광수원 기쁨과 앵고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짐이 있네 내 속의 어둠 내 속의 우울함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겨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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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